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라 지도층들이 다 범죄자가 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지도층들이 다 범죄자가 된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지도층이 되고 범죄를 막아야 될 사람들이 범죄를 인지한 상태에 다 덮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 지도층이 거의 전부가 범죄자가 된 겁니다. 그 범죄자들이 나라를 이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것처럼 참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범죄자가 됐다는 이야기도 거의 전부가 범죄자가 된 거죠. 신문들도 다 범죄자 이름들 다 그냥 동참한 겁니다.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조선중앙동화가 모두 다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범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 이름들 맞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일이죠. 아마 언론 매체 가운데 이런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 데일리 쓴 소리를 좀 자주 하는 이 스카이 데일리가 5월 10일 금요일 날 부정선거 의혹 모두가 눈 감고 입 다물다. 대통령 침 이돌 기자회견 대통령 기자단 직무유기 여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일한 여러분들 그 유일한 경우인 겁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아무도 질책하지 않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다 천명득스럽게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고 부정선거 의혹 모두가 눈을 감고 입을 다물었다. 그냥 지도청이 다 뭡니까 여야를 불만하고 다 범죄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범죄 집단에 의해서 지금 이끌리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다 이게 쇼를 하는 겁니다. 쇼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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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참 나라가 어려울 때가 되면 백성들이 낫어야 되는데 백성들도 다 먹고 살기가 바빠듯하고 하니까 오늘 소개하시는 이 한 분이 최중구님입니다. 이나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전공하시고 춘천공고를 나오셨고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 이분이 젊은 날에는 지금은 은퇴를 하셨고 기술직 공무원을 지내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최중구 씨가 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선거부정의 db화 데이터베이스화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최중구님이 하신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장부카페20닷컴 페이스북입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과 관련된 모든 선거 사기 증거들을 다 모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민초가 하는 겁니다. 은퇴한 민초가 너무나 안타까워 가지고 오늘 방송 마치시고 이 최중구 씨가 운영하고 계시는 장부카페24에 닷컴을 가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 2020년도 4.15 총선에 대한 상시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이름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방문을 해보니까 왼쪽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고 이게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전국에 3,500개 3,509개의 은면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큰 이재명이 승리한 개수 그리고 윤석열이 승리한 개수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3,509개의 은면동에서 이재명 승리하고 윤석열 승리가 52대 47정도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3,509개 가운데서 4.9% 차이로 이재명이 승리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높은 지역이 이재명이 양쪽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정직하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 각자의 비교를 해보니까 4.9% 정도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4월 10일 총선입니다. 4월 초빌 총선에서 강원도에는 모두 188개의 은면동이 있는데 이 은면동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이 높은 은면동이 187개입니다. 국힘이 한 개에 불과합니다. 187대 1인 겁니다. 서울을 보시게 되면 425개의 은면동에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이 더 큽니다. 압승을 한 겁니다. 민주당이. 98.3%는. 그럼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를 보다 왜 민주당이 98.3%의 은면동이 더 크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은면동마다 투표소마다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준 거죠. 3장당 한 장 4장당 한 장 5장당 한 장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예금입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입을 다물 정도가 됐으면 개인적으로는 죽은 거고 나라로 치면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층과 언론계와 식자층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를 보고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입을 다물 정도면 그걸로 나라가 끝장이 난 겁니다. 끝장이 났다는 것은 뭡니까. 뭐 당장 망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끝장이 났다는 것은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수 있는 것은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주고 조국당 회부에 더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나라가 된 겁니다.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선거 데이터를 제조 생산 발표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선거 조작범들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닌 거죠. 대한 조작국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성정이 격한 사람도 아니고 연배로 보게 되면 거짓말을 하거나 선전선동을 하거나 격한 말을 해야 될 연배도 아니고 그런 동기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아주 냉정하게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적인 대한민국 남자에 비해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자유주의적인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형님 동생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걸 보고도 입을 다물 정도가 되면 그냥 그 공동체 차원에서 나 끝장난 겁니다. 개인은 양심이 마비가 된 거고 나는 그 대일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치료해야 될 비용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최중구 씨가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2024년 4월 10일 총선 부정선거 증거자료 모음 여러분 들어가시면 수백 개 이름들 데이터베이스가 쭉 제목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봐야 될 4.15 총선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쭉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한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부끄럽게도 이 한민족 역사에서 고관대작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선과 낙선이 바뀐 국힘당 호부 58명 중에서 한 명도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에 나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민족 역사 전편을 흐르는 비겁함과 여러분들 거짓돼 그냥 징포인 겁니다.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숨겠습니다. 대가리를 쳐박고 뭡니까 그냥 엉덩이를 여러분들 숨기고 뭡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떠드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 최중구 전 여러분들 기술직 공무원께서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방문하셔가지고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상세한 부정성과 데이터를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대선 사전투표 성률 52.5%의 읍면동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도 높았는데 불과 2년 만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98.3% 전 거의 전부 다 읍면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더 큰 겁니다. 왜 표를 넣어줬으니까 표를. 표를 넣어.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세종 경기 인천 대구 사전투표 이 지역의 읍면동이 모두 1652개고 1652개 가운데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큰 겁니다. 왜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이렇게 표를 다 집어넣어준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전국에 3500개 정도 아마 몇 개 뺐을 겁니다. 아마 9개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를 안 한 지역이 있으니까 3405개는 3405개에서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광주 강력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부가 뭐죠.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큰 겁니다. 이거 보고 문제없다. 아이고 공박사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도 지치지 않습니까. 나는 사전투표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동훈 씨 왈 싹수가 너란 겁니다. 좋은 집안에서 나서 머리 좋고 사법고시 통과하고 검사생활 오래 하게 되면은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망한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작살이 난 겁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조금 읽어보니까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고 후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처리하겠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새끼와 이런 손자 손녀는 생각하겠지만 그 새끼 세대와 손자 손녀 세대들은 잘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면 지금 윤 대통령이 본인이 내린 결정이 뭘 뜻하는지 잘 생각을 못할 겁니다. 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대단히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먹고 그걸 깬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썩든 망하든 간에 관계없는 겁니다. 후손들이 맨발이 돼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유랑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죠. 지금 저는 북한 동포들이 뭡니까 고종이라든지 이완용이 내렸던 선택의 결과다 랩니까 그걸 보고도 못 배우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종과 여러분 이완용 일당들이 내린 의사결정 때문에 북한 동포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정상적인 선거라고 생각하고 저 때문에 선거를 줬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난 정신이 나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저 때문에 선거를 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야 걱정해야 될 후손들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특표 득표율에 승리할 확률이 서울의 425대째로 경기의 599대째로 제야 H님이 전수 분석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